가장 최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알죠? 그때쯤이면 갈등할 때 그대로 한 2명 정도. 그럼 그때쯤이면 일단 2명 올려놓고 한 명 때문에 고민할 때야. 나 대상 받을 때는 동협이 형하고 나 트로피를 2개 만들어놨었다고 하더라고. 당일 날까지 고민했대. 형하고 동협이 형이 비호가 돼? 형하고 동협이 형이 비호가 돼? 제형이 여자네. 제형이 여자네. 받긴 받았으니까. 무조건 받아야지 형. 이유는 상관없어. 그럼 오늘 지금까지 재민은 형이 불어넣어 줬잖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뭔가 감동을 줘야 돼 형이. 감동까지는 줘야 대상이 딱 어울리거든. 그럼 정상 찍어야 되는데. 그럼 정상 찍어야 되네. 그리고 형이 우리를 앞에서 막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모습도 나가야 돼. 진드지 하는 거? 해야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대상 선거 캠프가 비주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낫지. 지금이 진짜 중요할 때요. 맞죠. 1,000m 지점에서 형이 굴르세요. 1,000m 지점에서 형이 굴르세요. 1,000m 지점에서 형이 굴르세요. 그런다고 대상을 받습니까? 그런다고? 형이 딱. 진짜 준다고 그러면 굴볼게요. 그런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디부스하고 형이 딱 와봐 현장에. 안 줘. 난리나지. 왜 난리나? 저렇게 아프게 투원을 했는데 대상을 안 줘? 그건 내가 헛딛어서 굴른 건데. 내가 볼 때 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듀서상과 대상 사이에 지금 갈등 지점이야. 이야. 2주 전이란 말이야. 프로듀서? 그렇지. 프로듀서상은 원래 대상 전해주잖아. 그래? 피디들이 뽑은 상이라서 그래. 그런데 형. 피디들이 안 뽑았으면 좋겠는데. 대상 받고 싶어서. 아니 분명히 뽑을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형은. 프로듀서상은 절대 못 받아 내가. 분명 피디들이 뽑을 거란 말이야. 2주들은 형 싫어해. 안 받아. 안 받아. 웃긴다고. 그러니까 형은 최우상 아니면 대상이거든. 그런데 형은 지금 최우상 느끼면서 오늘 2주 전에 여기 딱 보고 있으면. 아. 역시 탁재훈이네. 이걸로 갈 수 있는 형까지 2주 전에 아침이 제일 좋아. 형이 대상을 받으면 저희 참모들은 뭐가 좀 자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 탄다고 상 받는 거 말고 달라지는 게 뭐 있어? 그래도 뭘 이제 뭐 밥을 사든지 뭘 떡을 뭐라고. 원래 그 날씨도 사지. 명예지. 밥도 먹을 수 있어. 대상 받으시면 100만 원씩만 주십시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끼방에 우리.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형껑으로 딱 옆에다가. 네. 쟤 진심이 남은 손편지. 하하하하. 아 재훈이 형의 이 에너지가 언제쯤 떨어질까? 몇 미, 몇 미터쯤에서 떨어질까? 아. 야 얘 이거 껌트로 좋은데. 하하하하. 아 이거. 으허허허